아휴 그렇군요 오케이 뭐가 삥삥거리냐고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그래서 밥톨드 뒤에 몰러라 그랬네요 그럼 밥톨드 미어스토리 밥톨드 미어스토리 그럼 밥톨드 미어스토리가 일단 뭔소리에요? 밥이 이긴... 말했다 나에게... 오케이 그래서 끊을게 하면 밥이 톨드 했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홈 보이고 그 다음에 왓이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홈 하고 왓이 왔고 둘 다 명사면 이게 여정식일 수도 있고 사형식일 수도 있고 오형식의 A 유형일 수도 있죠 둘 중에 뭐에요? 사형식이죠 오형식의 A 유형이라면 So? I am a story 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거고 사형식인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단장목적어 얘를 보고는 직접목적어 나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죠 그러면 사형식이면 매정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사명식 사명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사명식으로 바꾸면 말하다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사형식이나 오형식으로 할 수 있는 말하다는 뭐 밖에 없다 그랬어요 Ok 그렇죠 사형식에서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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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는 것도 태리고, A 에게 뭐를 말해주는 것도 태리고 스피크는 보통 어떻게 쓴다 했죠? speak English 이렇게 삼형식을 주로 쓰이죠. 영어를 사용하다. say도 주로 삼형식이라 씁니다. say는 뭘 좋아한다? that 주어동사, he said that 이런식으로 삼형식 쓴다 했고 왜 토크는 다 몇형식 밖에 안하냐면 얘는 일형식 밖에 안되죠. 왜냐하면 토크 뒤에는 항상 뭐가 붙어요? 그렇죠 전시사가 붙죠. talk to me, talk about 이런식으로. 그래서 토크는 일형식 동사란 말이에요. talk to me, talk about, talk with him 뭐 이런식으로 항상 전시사가 붙죠. 그럼 전시사가 붙는다는 얘기는 얘는 자기 스스로는 어떤 목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일형식 동사라고 하는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런거였구요. 사형식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거였구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e sweater will 해놓고 쭉쭉쭉쭉 있는데 답은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 그쵸?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 자 그럼 몇형식인지 봅시다. 누가 뭐한답니까?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 오케이 누구를? 너를? 어떤 상태로? 따뜻한 상태로.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해석 적으면 그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다죠. 오케이 그래서 warm의 뜻은? 따뜻한. 따뜻한. 그럼 따뜻하게는 뭐에요? warmly. 그러면 어? 5번의 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렇죠. 이게 몇형식 문장입니까? 오형식. 오형식. 오형식인거죠. 오형식 중에서도 A에요. B에요. C에요. B. 대표 유형이 뭐였어?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이죠? So A is 어떤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니까 The sweater will keep you warm. So you will be warm. 그렇죠.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지켜줄 것이면 너는 어떤 상태가 될 것이다? 따뜻한 상태가 될 것이다. 될 것이다. You will be warm이라고 말할 수 있는 5형식 문장인거죠. 네. 됐습니까? 그니까 선생님 따뜻하니 warm이고 따뜻하게는 warmly인데 여기 warmly 하면 안됩니까? 안됩니다. You are warm. You will be warmly야. You will be warm. 됐습니까? 그래서 5형식 문장에서 해석 따라 단어를 선택하면 안된다고 설명했던 그거였습니다.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은 했네요. 오케이. 답은 1번이네요 뭐. 됐습니까? Julia feels happy. Julia feels so angry. Julia feels a little tired. Julia feels terrible. 여기에 있는 happy하고 angry하고 terrible하고 tired의 공통점은? 형용사. 전부 다 형용사죠. 그렇죠? 그럼 feel을 보고 무슨 동사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했냐면 예를 보고 감각동사. 그러면 feel하고 동시에 떠오르는 게? smell, taste, taste. Look, smell, taste, sound. 이런 동사 뒤에 무슨 씨 오는 거? 어떤 씨 오는 거. 몇 형식 할 때 쓰이고? 2형식. 2형식 할 때 쓰이고. 오케이. 얘를 뭐로 바꿔도 거의 똑같은 뜻이야? ease. 이유로 바꿔도 거의 똑같은 뜻이죠. 네. 만약에 대표적으로 happy를 넣어봅시다. 그렇죠? 그럼 Julia feels happy하면 Julia는 어떤 기분이 든다? 행복한 기분이 든다는 얘기고 결국 Julia is happy. Julia는 어떻단 얘기야? 행복하다. 됐습니까? 얘를 보고 무슨 어라고 배웠어? 네? 얘를 보고 무슨 어라고 그랬어? 아예. 주격 보호. 그렇죠. 얘를 보고 정확하게 알고 있네. 주격 보호라고 그랬죠. 보호를 만들 수 있는 재료는 뭐가?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가 있다고 그랬어요? 명사보호랑 형용사보호. 그렇죠. 명사보호와 형용사보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무슨 보호인 거야, 지금은? 형용사보호인 거죠. 그럼 sadly가 오고 싶으면 sadly가 아니고 뭘 와야 돼? sad. sad라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2형식 문장에서 동사가 나오고 나서 대표. 2형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는 뭐가 있다? B동사가. B동사가. B동사가 가장 대표적인 건 B동사라 했죠. B동사의 뜻을 얼마큼 바꾼 거? 3형식. 요만큼 바꾼 게 바로 감각동사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거 get 이라든지 이런 거 점점 뭐 그래프 그리면서 뭐 점점 어떻게 된다 할 때 뭐 get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어요. change. change는 없었는데요. become도 있었고요. 그렇죠. turn도 있었고 또 grow 이런 것도 있었죠. get 어떤 become 어떤 grow 점점 어떤 상태로 변해 간다 라는 뜻으로써 뭐랑 거의 똑같은 뜻이다 B동사랑 거의 똑같은 뜻이라고 했던 2형식 할 때 나왔던 문제죠.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1,2,3,4,5 중 목적으로써 알맞은 것을 했는데 이거 뭐 힘든 데는 뭐 끊어있게 한 다음에 동사 뒤에 나오는 what이나 흠에 대한 대답을 찾으라는 얘기인거죠. 네. 말이셜 누가 뭐했습니까? 말이오가 물에다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잘가 수고했어 마리아가 샀는데 뭘 샀다? 재킷 샀다? 어디서 샀다? 그 가게에서 샀다? 언제 샀다? 언제 샀다?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at did 마리아 What did 마리아 buy at the store yesterday? 이 대답 듣고싶으면 Where did 마리아 buy a jacket yesterday 이 대답 듣고싶으면 When did 마리아 buy a jacket at the store 이 대답 듣고싶으면 Who bought a jacket at the store yesterday 이거 물어볼때만 어순이 안바뀌죠? 뭐가 의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어가 의문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만 어순이 안바뀌죠? 어쨌든 what에 대한 대답인 재킷이 답이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건 자동으로 몇형식이 됩니까? 삼형식 그렇죠 삼형식이라는거죠 얘랑 Where에 대한 대답인 at the store yesterday 이런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수식어 수식어라 그러죠 그렇죠? 뭐에 대한 대답들 When, Where, How, Why 얘들은 수식어니까 부사, 절이예요? 부사, 구에요? 부사, 구 얘는 부사구고 얘는 그냥 부사죠 단어 하나가 하니까 얘들 이런거 부사라 그러고 어? 덩어리네 구 아니면 저리인데 주어동사는 없네 그건 부사구 얘들은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문장의 뼈대만 추여내면 주어와 동사와 목적으로 구성된 삼형식 문장이라는거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5번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빅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이건 뭐 그거네요 누가 뭐 했냐면 엘렉스가 에습되었죠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m 누구에게 Me에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됐습니까? 엘렉스가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물어보았다 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나는 몇 가지 질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면 4형식 아니면 5형식인데 나는 몇 가지 질문일수가 없다 없죠 그러면 몇형식? 4형식이죠 그러면 4형식인데 What에 대한 대답이 Ask 뒤로 끌려 나왔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4형식에 몇형식으로 전환? 3형식으로 전환이고 Ask니까 Of 쓰면 되겠죠 A few questions of me A few 뒤에는 자 너무 복잡하니까 이제 이렇게 할거야 A few books 됐습니까? 됐습니까? A few money 되죠? 네 그렇죠 안 되죠 네 네 됐습니까? 앞으로 A few 뒤에는 A few books 밖에 안 돼요 라는 얘기가 셀 수 있는 명사에 복수형 밖에 안 돼요 이 말입니다 참 아까 전에 설명한다고 깜빡했는데 여기에 A little tired 가 있죠? 네 자 A little이 우리가 그때 배웠던 그 A little이 아닙니다 네 여기는 A little money 할 때 그 A little이 아니야 네 됐습니까? A little 뒤에 어떤 시가 나왔고 이때 A little의 뜻은 뭐냐 하면 뭘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이란 뜻입니다 조금 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Julia feels a little tired 하면 Julia 약간 피곤한 기분이 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이런 뜻도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얘기했던 뭐 A little 아 아 이 리틀 뒤에 뭐가 왔을 때에 대한 얘기다 명사가 왔을 때의 양이 조금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이 리틀은 리틀 보이 할 때 그 리틀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 리틀이 약간의 양을 얘기하는 경우에 그때 그때에 대한 설명이지 이 어 리틀하고 이 어 리틀 머니 할 때 어 리틀은 다른거고 뭐 어 리틀 보이 할 때 어 리틀하고 이 세 녀석이 다 똑같이 생겼죠 지금 근데 다 다른 애야 지금 됐습니까 이건 약간 피곤하니고 이거는 약간의 돈이구요 얘는 어린 소년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역할이 잘못된 걸 얘기하라는 얘기네요 이번에는 everything changes 그래서 뭐 누가 뭐 한대요 모든 것이 바뀐다 그렇죠 모든 것이 변한다네요 그럼 동사 맞나요 네 그쵸 everyd 는 다음 그 앞으로 뭐라고 하면 되겠지 이제 every book every money 됩니까 그게 셀 수 있는 것에 단수형 밖에 안된다 됐습니까 every book 밖에 안돼요 some 뒤에 some books랑 some money가 되는거죠 됐습니까 everyd 는 셀 수 있어야 되고 단수구요 뭐 취급한다 단수 치고 하니까 이게 체인지에 s 달려있는거죠 동사 맞구요 그 다음에 더 습테이스트 bad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의 뜻은 뭐고 그 스프는 어떤 맛이 난다 나쁜 맛이 난다 라는 얘기고 테이스트 대신에 뭘 써도 is를 써도 문장의 뜻이 거의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면역식 이란 얘기고 이 형식 이란 얘기고 그러면 여기 인해서 주격 보호라고 합니까 네 그쵸 주격 보호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어의 상태가 어떻다고 설명해주는 무슨 씨 어떤 씨를 보고 어떤 시나 또는 이름 씨를 보고 주격 보호 보호는 뭐나 뭐가 보호가 될 수 있는데 영어 형사 이 경우에는 뭐가 보호가 되고 있다 형용사 보호가 사용되고 있고 얘를 보고 무슨 동사라 그래 감각 동사 사운드 룩 테이스트 스멜 이런 것처럼 feel 이런 것처럼 감각 동사 뒤에 어떤 식으로는 이 형식 문장이 되고 그러면 주격 보호받구요 그 다음에 콜럼버스 디스커버드 아메리카 이거 사실 말도 안 돼 이건 서양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약간 좀 어렵게 좀 뭐 좋지 않은 내용은 좋지 않은 문장인데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니까 이렇게 누가 뭐 했냐면 콜럼버스가 발견했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무엇을 아메리카 대륙을 그럼 이건 몇 형식 문장인 거고 3형식 문장인 거고 그러면 얘는 목적어가 맞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he discover 니까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역할을 맞게 잘 써놨구요 그 다음에 he made his son a model plane 하고 있네요 그러면 누가 뭐 했냐면 he가 made 했네요 whom what a model plane 그렇죠 그가 그의 아들에게 무형 비행기를 만들어줬죠 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은 뭐가 된 거야 무형 비행기가 된 거죠 아니요 그게 아니란 얘기는 얘가 몇 형식이 아니고 몇 형식이다 4형식이란 얘기죠 그렇죠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직접 목적어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직접 목적어 맞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지금 역할도 맞게 써놓은 거죠 얘를 보고 his son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반전 목적어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4형식인거구요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called him bill 그들이 뭐 했냐면 그들이 불렀네요 누구를 불렀어요 그를 불렀죠 뭐라고 불렀어요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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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였다 bill이었다 그럼 이건 몇 형식이고 5형식이고 5형식 중에 a b c 중에 a a죠 됐습니까 콜 가장 대표적인 콜 a b 그런데 지금 이 힘을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해놨는데 얘는 목적격 보호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목적하고 그럼 5형식이래 목적 보호는 있죠 누가 목적격 보호예요 b인데 보호는 뭐랑 뭐가 보호할 수 있는데 명사 이번에는 뭐가 보호를 온 거예요 그렇죠 a 유형이 바로 5형식의 a 유형이 콜 a b 였고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였어 명사인 경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elect ab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elect ab 하면 a를 b로 선출하다 뽑다란 뜻이었죠 그러니까 a 는 b 가 되는 거고 이제 다 5형식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적어인데 목적격 보호라고 잘못 썼네요 오케이 b 목적격 보호라는 거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7번 계속해서 선생님 문제풀이 있는 거 한번 볼까 전부다 칼질 안 한 게 없네요 됐습니까 네 뭐야 문장의 형식은 결국 칼질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법상 잘못된 것 the coffee is man's good 스메스 대신에 is is good 그럼 몇 형식 이형식인거죠 됐습니까 그 커피는 어떤 향기가 난다 좋은 향기가 난다 그러니까 그 커피는 어떻다 좋다 됐습니까 이형식이고 형용사 보호인데 무슨격 보호라고 하냐면 주어의 상태를 얘기할까 주격 보호 라고 하는 주격 보호가 있으면 이형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 told her to take a rest take a rest c 조 c 뭐하고 똑같은 유형 원트 a to do 됐습니까 a가 뭐뭐하는 걸 뭐라 a가 뭐뭐하라고 말하다 됐습니까 그럼 어쨌든 이게 to take a rest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았죠 됐습니까 원트 a to do tell a to do 자 tell tell은 쓰는 법이 두개라 했습니다 뭐랑 tell a b 라는 사형식과 그 다음에 tell a to do 라는 오형식의 c a에게 뭐뭐하라는 것을 말하다 할 때도 tell a에게 뭐 b를 말해줘다 할 때도 tell tell 사형식과 오형식에 쓸 수 있는 tell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her를 보고 목적어라 하겠죠 to take a rest를 보고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목적어라 했으니까 얘를 보고는 목적격 보호 그렇죠 오형식이니까 목적격 보호가 있는거에요 주격 보호가 있으면 이형식 목적격 보호가 있으면 오형식 오형식 목적격 보호 됐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녀가 내 말을 들었다면 so she she took a rest she took a rest 그래서 그녀는 she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so 라는 문장을 붙였을 수 있는게 오형식이었습니다 그쵸 네 됐습니까 오케이 뭔일이 있어 됐습니까 네 새벽 2시에 새벽 2시에 오형식 오형식 그 다음에 we found the test easily 그쵸 we가 뭐 했어요 we가 found 했습니다 무엇을 더 테스트를 그래서 우리가 이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 진리가 아니고 뭐로 고쳐야 돼 이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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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렇죠. 뭐뭐와 같은 이라는 무슨 씨? 어떤 씨? 명사를 전치사 붙이면 뭐가 된다 했어요? 형용사나 부사나 된다 했죠? 그러니까, she looks like a monkey 하면 그는 원숭이처럼 생겼다 라는 말이 완성되죠. 그 다음에, she showed her album to me 하고 있네요. 그녀가 뭐 했냐면 보여줬네요. 뭘 보여줬어요?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아, 예.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사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보이고 what에 대한 대답 보이고 to me가 보이니까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또는 to whom이죠. 저 누구에게 또는 어디로 보여줬니? 아까 몇 형식 됐어요, 이거는. 3형식인데, 얘 몇 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4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she showed me her album 됐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나는 이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어법상 물었잖아. 어법상.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이 맞을 수도 있어. 다만 뭐가 왔을 때랑 이지가 왔을 때랑 이질리가 왔을 때랑 뜻이 달라질 뿐이야.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쓰인데로 we found the test easily의 뜻은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발견했다? 쉽게 발견했다. 쉽게 발견했다. 즉, 우리는 그 시험이 어떻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쉽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 수도 있어. 만약에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 우리는 그 시험이 쉽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였으면 이지를 써서 몇 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되고 아, 오형식. 오형식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지를 그대로 두면 어찌 찾았다? 쉽게 찾았다. 둘 다 되는데 근데 이 문제에서 의도하고 싶은 거는 뭐 오형식의 a, b, c 중에 뭘 만들어 봐라? b를 만들어 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make a 어떤처럼 find a 어떤 해서 a가 어떻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문장을 하라는 출제 의도인 모양이고요. 됐습니까? 네. 우리는 시험이 쉽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문장이라면 이 진리가 아니고 이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we found the test 이 진리가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다만 뜻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쉽게 찾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어, 왜 왜 왜 왜 왜 이런 용어들을 익혀가 이제 그랬습니까? 이런 용어들과 분명히 아 너무 일부라는 말 이거 좋지 않지만 알아라는 말 왜냐면 학교는 일부를 쓴단 말이야 쓰시잖아 그쵸? 안쓰는다 쓰죠 누가 해이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콜라콜라하는 것 같아 콜라콜라 어 이렇게 하네요 전부에게 뭘 말했는데 마음이 위하고 그냥 나를 어 제가 잘 그린다 오케이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이거 보고 애가 벗어서 정말 애가 쓰러지러 가는 거야 쓰러 들어간 거야 이게 너무 웃기대 끔찍한 그니까 지금 아까 그런거는 죽어야 너무 아파 끔찍한 관한 관한 그런거 얘네 왜 네 저한테 어 귀여운 저한테 추울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추울 것 같아 자 이런 용어들을 이제 알아둬야 돼 알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사님들 책임이 되는 그러면 왜 꼭 골랐지? 우선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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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 호텔 호텔 personal 호텔 이 초 무슨 du was and clean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거죠 그 다음에 they think that it is true 하고 있네요 they think that it is true 그래서 그들이 뭐 한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데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들이 생각하는데 무엇을 생각한답니까? 그것이 진실이라 and what을 됐습니까? 그러면 1,2,3,4,5 중에 3 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이 대설보고 뭐라 그러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 덩어리를 보고 절이라고 하는지 구라고 하는지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묻는지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Brian walks toward Georgia 누가 뭐 안됩니까? Brian이 걸어간대죠 그쵸?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어디로 걸어간답니까? Georgia를 향하여 됐습니까? 그럼 1,2,3,4,5 중에 1 1형식이죠 이거 됐습니까? Brian이 Georgia를 향해 걸어간다 ok 3번이 답일 것 같고 그럼 나머지도 다 3형식이라야 되겠네요 네 ok 4번 I decided to become a designer 내가 뭐 했답니까? 결정해 내가 결정했죠 네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뭐 그쵸? 무엇을 결정했다? 디자이너 되는 것을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네 그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건지 됐습니까? ok 그래서 1,2,3,4,5 중에 3 인거죠 됐습니까? ok 그 다음 5번 miss brown enjoys reading cookbooks 누가 뭐한답니까? 브라운 양이 즐긴답니다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요리책 읽는 것을 그렇죠 왓에 대한 대답이죠 요리책 읽는 것을 즐긴다 그럼 1,2,3,4,5 중에 또 3인거죠 자 이 문제의 출대의서는 딱 보여요 지금 그쵸? 요런 유형의 것도 있고 요런 유형도 있고 요런 유형도 되고 요런 유형도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이거 안만 길어봤자 이 시고 이것도 이 시고 이것도 이 시고 다 이 시야 됐습니까? 근데 이 만들 방법이 조금 조금씩 다른거죠 네 자 얘는 그냥 뭐가 목적화된거냐 하면 얘는 그냥 명사가 목적화된거죠 이 경우가 이거는 무슨 목적어? 명사 목적어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 됐을 보고 뭐라 그래요 겁만 드는 됐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뭐를 이끄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이라 그러죠 그럼 명사절을 이끈단 얘기는 여기에 일단 명사란 말이 들었으니까 이래다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단 얘기고 What do they think What do they think What do they think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말스럽게 생각 해석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지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그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요거고요 무엇을 생각한다 그것이 진실이라 무엇을 생각한다 됐습니까 그럼 절이란 말이 왔단 얘기는 여기에 뭐도 들어있단 얘기야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들어 있죠 주어동사가 들어 있는데 뭔가 다른 역할로 바뀌는걸 보고 무슨 무슨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사의 역할하면 명사절일거고 형용사의 역할하면 형용사절일거고 부사 역할하면 부사절이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네 이와 같이 명사절도 뭐가 될 수 있다 목적어가 될 수가 있다 명사 목적어 이번에는 명사절 목적어인거죠 그 다음에 4번 얘를 보고 절이라 그래 근데 투 비커머 디자이너를 보고 절이라 그래요 구라 그래요 구 구라 그러죠 구 중에서도 암만 길어봤자 예 이수로 바꿨을 수 있다는 얘기를 보고 그러면 무슨 구라 그러겠어요 무슨 구 명사구 그렇죠 명사구라 그러죠 명사구 근데 만든 방법이 투 뒤에 투가 왔으니까 명사구 중에서도 뭐가 명사구 된거에요 투 부정사 투 부정사 구가 뭐가 됐다 명사구가 된거에요 만든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거에요 하는 역할을 보고 얘기하는거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decide는 누구처럼 했던 그거죠 decide는 누구처럼 to do처럼 네 정신차이시고요 want처럼 to do만한 목적으로 받는거에요 네 enjoy는 누구처럼 enjoy처럼 그러니까 얘 똑같겠죠 하는 역할을 보고는 무슨 구라 그래 명사구 명사구인데 만든 방법을 보고는 동명사구 그렇죠 만든 방법은 동명사구 라고 하는거죠 됐습니까 명사구란 얘기는 안방기려봤자 이 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es he enjoy what did you decide what do they think what does and clean 전부 what에 대한 대답들이 전부 들어있는 사명식 문장인데 만든 방법이 명사가 되기도 하고 절이 되기도 하고 투 부정사 구가 되기도 하고 동명사 구가 되기도 하고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목적을 될 수 있는 유형을 전부 다 보여줬어요 됐습니까 얘만 where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어서 얘만 인형식이네요 그 다음 계속해서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쳤어라 hey my mother wanted me washed my hands 누가 뭐 했냐면 엄마가 원하셨네요 네 누구를 원했어요 나 나를 원했죠 네 그렇죠 내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했죠 네 내가 뭐하기를 원하세요 손 씻기를 원하시죠 네 그러면 얘는 몇 형식이라야 되는거고 4형식 5형식 중에 abc중에 뭐라야돼 네 그래서 c의 구조는 뭐야 want a to do to wash 해야 되겠죠 my mother wanted me to wash my hands 나의 엄마는 내가 내 손 씻는 것을 원하셨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ashed 하고 wanted 보고 어 뭐가 이루어졌네 네 일치가 이루어졌네 이 g role 하면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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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했어요 want a to do라는 5형식의 c 구조 want a to do 엄마는 내가 손 씻기를 원하셨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5형식의 c 였구요 washed를 to wash로 바꿔줘야 되는거고 그 다음 10번 빈출 유역이 뭔데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주 나오는거죠 됐습니까 많이 나오는거죠 어법상 어색한것은 this scarf feels soft 맞을 맞아요 맞죠 1 2 3 4 5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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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더 피자 테이스트 딜리셔스 그래서 피자는 그래서 맛을 맞아요 맞죠 그쵸 그 말은 얘가 1 2 3 4 5 중에 뭐란 얘기고 e e e e e e 그 피자 맛있다 맛있는 맛이 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정신 차리시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네 the flowers will smell sweetly 마틀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 sweetly 가 아니고 스위스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몇 형식이라야 됐는데 이 형식이라면 여기에 감각동사 뒤에 무슨 씨가 와야되는데 어떤 씨 와야되는데 지금 어찌 씨 와서 틀린거죠 부사가 와있어서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 대신에 뭐로 바꿔서 쓸 수 있어야 돼 are are sweet 꽃들이 어떻다 달콤하다 달콤한 향기가 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little boy looked lonely 그래서 그 어린 꼬맹이 남자애가 어때보였대요 외로워보였다 오케이 엘로아에 붙어있으면 틀리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lonely의 뜻이 뭔데 외로운 어떤 외로운 무슨 동사 뒤에 당각동사 뒤에 그래서 무슨 씨 잘왔네 어떤 씨 잘왔네 됐습니까 이 형식이죠 그래서 the little boy한테 가서 are you lonely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yes i am 그랬다면 룩도 대신에 뭘 써도 돼 아 워드를 써도 똑같은 몇 형식 이 형식 감각동사 뒤에 어떤 씨 ly 왔다고 해서 ly 붙었다고 다 부사 아니라고 했죠 friendly 이런거 형용사였어 lovely 이런것도 형용사구요 lonely 외로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the story sounds interesting 그 이야기가 어떻게 들린다 재미있게 들린다 라는 얘기는 결국 얘 또 이 형식이고 얘네실에 뭐 써도 된다 the story is interesting 재밌다 라고 얘기해도 되는거죠 감기 되게 오래간다 아 저 충동증이에요 아 그렇군요 충동증 참 괴로운데 에이 충동증에 특효약이 있는데 하 개똥이요? 하하하하 뭐래 충동증에 특효약이 있다고요 정신차리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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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개똥은 뭐 개똥도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뭐 이것만 떠오르나봐요 하하하하 정신차리시구요 이형식이구요 이렇게 그래서 10번은 전부다 이형식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어떤 씨 써야 될 자리에 어찌 씻어서 틀리는 유형으로 했구요 그 다음에 함정문제로는 lonely ly 부터 쓰니까 틀린거 아닐까가 아닙니다 i am lonely 라고 쓰이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형식이 보기와 같은 것은 Mr. smith lives in a small town 누가 뭐 안됩니까 스미스씨가 산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러면 1,2,3,4,5 중에 그렇죠 일형식이죠 where are에 대한 대답이 맞죠 스미스씨는 작은 동네에 산답니다 그러면 일형식인걸 고르라고 했네요 we love our new pet 누가 뭐합니까 we가 love 아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을 우리들의 새로운 애완동물을 그러면 1,2,3,4,5 중에 3 3 인거죠 그렇습니까 목적어가 한계 있는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new pet을 love 합니다 그 다음 this place is wonderful 그래서 이 장소는 환상적이다 끝내준다 원더풀하다 1,2,3,4,5 중에 2 뭐가 뭐 되고 있습니까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죠 형용사 보호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형식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ok 그 다음 they named him, little jack whom whom what 그러면 그러면 몇형식 아니면 몇형식인데? 4형식 아니면 5형식인데 so를 한번 해보면 되겠죠 so he was little jack 됩니까? 그러면 1,2,3,4,5 중에 5-4,5 a 천천히 할게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teacher gave me a new id 누가 뭐 했었냐 하면 선생님이 줬죠 whom whom 다음에 what 왔으니까 4 아니면 5죠 그러면 so를 해보면 되겠죠 so I was a new id 그래서 나는 새 아이디였다 맞습니까? 안되죠 그러면 뭐 1,2,3,4,5 중에 뭐 4 4형식이죠 나에게 간접 목적어인 나에게 직접 목적어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아이디를 주셨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kt is standing in front of the tree 누가 뭐 한대요? kt가 서있다 서있는 중이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몇 형식이다? 1형식이죠 알겠습니까? 답은 5번이네요 kt가 서있는 중이다 주어동사 다음에 where 에 대한 대답이죠 주어동사 다음에 whom, what 주어동사 다음에 whom, what 주어동사 다음에 whom, what 주어동사 뒤에 어떤 몇 형식인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ok 그 다음 계속해서 3형식으로 바꿀 때 to 하면 되겠죠? 헬렌 send 헬렌이 보냈는데 누구한테? me에게 무엇을? a package 헬렌이 나에게 소포를 보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4형식인데 send 같은 경우에 누구처럼 누구처럼 give처럼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는거죠 give a b give b to a send a b send b to a show a b 뭐 이런것도 있죠 show b to a teach a b teach b to a ok 이건 랩으로 만들어서 불러볼까? 다음 어법상 어색한 문장의 개수는? ok 그래서 the baby's skin feels well 하고 있네요 누가 뭐한답니까? the baby's skin이 필수 안다 ok 그래서 well well의 뜻이 뭐예요? well 그쵸 좋은입니까? 잘 그래서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ok 여기에 옳게 고쳐봅시다 그럼 뭐를 뭐로 고쳐야 될까요? well well 붓으로 바꿔야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거 혹시 본적이 있나요? 아니요 본적이 왜 없을까? 없으니까 없을겠죠 왜 없을까? 지들이 싫어서 안쓸겠죠 ok 그래서 굿은 부사가 형용사 형용사인데 이 형용사의 부사형이 바로 뭐다? well well 아 얘는 없고 아 아 아 어 카인드의 형용사죠 이거 카인드의 부사형이 뭐예요? 카인드의 부사형 카인들리죠 그쵸? 얘가 정상이죠 네 얘가 비정상이라고 됐습니까? 굿은 형용사 well은 부사인데 지금 well을 잘못쓰고 굿을 고쳐야 되겠죠 the baby's skin feels good 좋은 느낌이 든다고 feels 대신에 is 이들을 쓸 수 있는 몇 형식? 이 형식 이 형식이면 b동사나 b동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감각동사 뒤에 뭐가 와야되는데 형용사가 와야되는데 지금 부사가 와서 틀린거죠 됐습니까? 일단 얘는 틀렸다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day walk on saturdays 누가 뭐한대요? 그들이 일하며 답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how often이 낫겠죠 how often 왜죠? 언제마다 토요일마다 그러면 얘는 몇 형식이고 일형식 일형식이잖아요 그쵸? how oft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뭐한다 다음에 when, where, how, why 에 대한 대답만 있는 일형식이니까 얘는 지금 마틀 맞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r smith taught math us 그래서 누가 뭐했습니까? smith씨가 가르쳤다 누구에게 수학에게 누구를 우리를 우리를 그쵸 스미스씨가 수학에게 우리를 가르쳐줬죠? 아니요 맞아서 틀렸습니까? 틀렸어요 수학에게 우리를 가르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건 안되면 절대 안되면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틀린 문장이니까 바르게 고치면 일단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바르게 고쳐볼까요? 네 위치를 바꾸는 방식으로 바르게 고칠 수도 있고 뭐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도 있을텐데 글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하면 mr smith 토트 math to us 그렇죠 to us 위치를 바꾸는 방식이라면 mr smith 토트 us 그렇죠 토트 us math 하면 되는거죠 mr smith 토트 us math 발음이 어렵네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은 몇 형식이야 토트 투 어스는 그렇죠 설명식이죠 그렇습니까 수학에게 우리를 가르쳐주는 판타지 소설에 나올 만한 문장이라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emily는 멋 같아 보인대요 천사 같아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보인다 맞는 문장이죠 그렇습니까 천사 같아 보인다 오케이 엠이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궁금하네 갑자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토마스 파운드 더 무비 보링 토마스가 뭐 했답니까 잘한다 파운드 했다 따지 뭘지 모르겠어 그렇습니까 무엇을 파운드 했대요 아 그 영화를 많이 더 무비를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딱 봐도 1 2 2 3 4 5 중에 1 2 3 2 2 2 3 2 2 2 5 2 2 2 2 2 3 3 2 이 뭐길래? 지루한 지루한 그러면 so 해보면 되겠네 그렇죠? Thomas found the movie boring so the movie was boring 그렇죠 토마스가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네 그러면 그 영화가 어땠다고 해도 돼? the movie가 어땠다? the movie was boring 그 영화는 어땠다? 지루했다 boring 그 얘기 하겠죠? b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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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ed의 뜻이 뭘까? 지루하게 하다 지루하게 하다니까 boring의 뜻은 지루하게 만드는 이고 bored는 지루함을 느끼는 그럼 영화가 지루함을 느껴 지루하게 만들어 지루하게 만들어야 그래서 무슨 형 형용사를 써야되는거야? 동명사형 형용사 에? 현재 분사형 형용사 ing형 형용사를 써야되는거죠? 동명사형 형용사가 어디야? 동명사는 명사인데 그렇습니까? 토마스는 그 영화가 지루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는 지루했다라고 얘기하는 5형식 문장이고 틀린 데가 없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각각 이 문제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못풀 문제는 아닌거 같애 네 두개가 틀렸네요 오케이 13번 문제 이해 됩니까? 오케이 오케이 The baby's skin is good feels good 잘 느껴진다 도대체 뭔데 잘 느껴지는 아기의 피부가 잘 느껴지는건 못느껴지는 피부도 있고 잘 느껴지는 피부도 있나? 말이 안되는거죠 좋은 느낌이 든다 이겁니다 매끄럽다 보드럽다 뭐 이런 얘기 있구요 그들이 일하는데 언제 일하니 또는 얼마나 자주 일하니 토요일마다 일한다 일형식 된거구요 잘 표현했구요 Every Saturday로 바꿔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구요 그 다음에 스미스씨는 이상한 사람이야 수학에게 우리를 가르쳐줘 됐습니까? 우리에 대해서 막 연구한 다음에 집에 가갖고 수학한테 얘는 이런 애야만 가르쳐주나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멋같이 보이죠 멋같아 보인다 그 다음에 파운드를 제발 찾다로만 알지 마시구요 누가 어떻다라는 사실 O형식 문장으로 쓰였으니 A가 어떤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라는 뜻도 된다라는거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14번 배열하기 칼질하기 누가 내 여동생은 누구를 나를 어떤 상태로 화난 상태로 뭐했다 만들었다 그럼 나의 여동생이 만든거죠 네 그럼 마이 시스터가 메이드했죠 whom 어떤 앵그리한 앵그리한 상태로 So So I was angry She was angry She was angry 인가요? 점심 차리시구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는 1,2,3,4,5 중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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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6 6 8 7 8 9 7 9 8 9 9 10 10 10 10 11 12 10 9 10 11 11 11 11 13 13 13 13 14 14 지금 어떻게 가? 근데 막 뒤로 봤어 근데 웨얼도 아프죠 정수니까 왓이 진짜 XS죠 왓이 돼서 얘만 물어보면 왓이 이따가 듣고 싶으면 이따가 듣고 싶으면 왓 더즈 브라이언 워크 투블드 요렇게 합쳐지는데요 그리고 자 발령했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냐 전치사의 목적어가 몇 개냐 전치사의 목적어가 몇 개냐 우리 발판을 직접 몰릴 수 있잖아 니가 지금 뭐가 안되냐 누가 동사고 누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되니까 이거 투블드가 투블드가 어느 어느 쪽으로 투하고 똑같아 투하고 똑같아 그니까 브라이언 웍스 투 추블드야 브라이언 걸어가는데 어느 어느 쪽으로 투하고 추봤으면 두 쪽으로 얘는 그거 하나로 육성포발을 안하고 쌤 그냥 계속 이렇게 지켜보자 같고 쟤는 진짜 잘한다 하면 딱 뽑아라 니가 둘을 왜 붙였는지 일단 하면은 혹시 투블드 안되려오는데 진짜 사양식 사명식에서 절사 못쓰는다 어? 사양식에서 사양식 저 진짜 투리라 투리라고 나 왕박해졌네 이거 방금 선생님이 나왕박해졌네 내가 메이크를 풀어쓰 나왕박해졌네 나왕박해졌네 그래 아저씨 어 뭐야 어이 비비 어 여기에는 사명식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잠깐 멍청했던거 왜요 어 아 이거를 살짝 어 어 살짝 미쳤나봐요 이게 얘는 왜 아 이거 왜지 왜 아니지 배고파 일단 B는 절대 아니야 배고파 그치 얘가 몇 형식이나 오픈을 해야돼 이거 이거 5형식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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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형식이지 와 에스크 에이 투투 맞아 그치 그래서 얘도 5형식이네 에엥 그래 아 그래? 아 그렇게 찾는 거야? 그리고 얘도 능무술으로 찾는 거야 아 이거 미치겠어 아 이거 미치겠어 그리고 이거는 역할이 같다고 얘도 오영식이라고 써야지 이것도 오영식이야 거의 다 보면 오영식이잖아? 이게 1영식이라고 말했습니까? 다 오영식이였어 다 오영식이였어 이것들이 오영식들이 나를 따로 튄거야 바로 그건 아니겠어 얘는 뭐해 내 여자들이 나를 화나게 했지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났다 어떻게 인기사면들이기도 나를 어떤 상태로 받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것들을 배송하는 게 나에게 말해야 거예요 네 이 여성의 나를 이것만은 우리는 네이터가 있으니까 오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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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봅니다 자 이번에 문장의 형식이 잘못된 것은 It jumped through the window.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했대요? It jumped through the window.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오케이 그렇죠. Through the window 뜻이 뭐길래? 창문을 통과해 창문을 뚫고 뛰어내렸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럼 1형식. 그러면 through the window는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1형식이 맞죠? 됐습니까? My father is a great doctor. 울 아버지는 훌륭한 의사다. 그쵸? 얘 대신에 뭘 써도 돼? 눈을 써도 되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몇 형식? 2형식이죠. 그니까? 그 다음에 I like swimming in the pool. 누가 뭐 한대요? 내가 좋아. I got like 한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와세대. 와세대.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을. 뭔가 3형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를 보고 구 라 그럽니까? 절이라 그럽니까? 절. 어. 구입니까? 절입니까? 구죠. 그쵸? 근데 하는 역할은 무슨어 하고 있고? 목적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구다? 형용사 구다. 부사 구다. 명사 구다. 명사 구다. 명사 구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든 방법은? 동명사 구. 그렇죠. 동명사 구.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거에요. 됐습니까? I like it이죠. 설명식. 제이슨 렌트 텍스트북스 to me. 그래서 랜드의 뜻이 뭐였어? 빌려주다. 빌려주다. 그럼 제이슨이 렌트 했습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to whom. 또는 where. 그럼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to whom이니까 얘는 문장의 그 몇 형식인지 얘는 전혀 주질 않죠 영향을. 그럼 몇 형식 되야되요 이거? 3형식. 3형식 되야되는거죠. 그렇습니까? 4형식으로 바꿨을 수는 있죠. 네. 4형식으로 바꿨으면 어떻게 된다? 제이슨 렌트 미 텍스트북스. 됐습니까? 4형식으로 3형식 전환했는데 4형식으로 써놔서 틀렸죠. 그 다음에 she asked her friend to help. 누가 뭐 했냐면 she가 요청했죠. 누구한테? her friend에게.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을. 그녀가 그녀의 친구에게 도와달라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 얘는 5형식이 맞고. a, b, c 중에 c죠. 뭐하고 똑같은 구조? want, a, to do. a에게 뭐뭐하라는. 그러니까 ask가 질문하다라는 뜻 이외에 뭐하다? 요청하다. 여긴 질문이 아니고 요청하다라는 뜻 소수했죠.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오케이. 오형식이 맞았구요.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오케이. 가만 보니까 show the game made right ten 이 보이네요. 네. 알겠습니까? 그럼 그거죠. 네. 뭔데? 4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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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건이 9X 3번이겠네. 좋 Gates 그러니까. Tony showed his picture two her. 톤 Hes shown his picture were to her. 그래서 그죠. 톤 우리가 보여줬는데 what. 그의 picture를 누구에게? 그녀에게. show는 give 처럼 two를 쓰죠. miss. msBOaker gave 그 cobthorne. 무엇을. 약간의 케이크를. 누구에게? to us. give twows. 그 다음에 my uncle. main made at a, 만들어 줬 mình 또 좋은 장담감을 but me for me make는 buy 하고 get 처럼 4를 쓰죠 쿡 페인트 이런것도 있었습니다 will you write a poster card to me 너 나한테 우편 접수 좀 써줄거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write to 쓰구요 Kelly sometimes tells 가끔씩 얘기합니다 what 무엇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to her friends 암만 길어 봤자 그니까 전부 다 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이 다 와있죠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그녀의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넘어가도 될까요 동사의 기능이 나머지 넥과 다른 것은 뭐 끊어있게 해보고 뭔가 다른 점을 관찰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까 미스터와이트 티치즈 어스 뮤직 미스터와이스 씨가 뭐 하신다? 티치즈 하신다 누구에게? 어스에게? 무엇을? 음악을? whom? what? what? 뭐 사라고 이렇게 써놓을까요? 그렇습니까? Sandra cooked me spaghetti Sandra가 뭐했다? 요리했죠? 네 누구를 요리했어? 나를 요리하면 안되겠죠? 나에게 요리를 해준거죠? 네 무엇을 스파게티를 그러니까 미는 받은 사람이고 요리 당한 건 스파게티죠 그래서 1,2,3,4 중에 4죠 나는 스파게티도 아니죠 우리는 음악이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5가 아니고 4죠 앤드류가 뭐 했습니까? 페인트도 했죠 무엇을? 더 펜스를 어떤? 블루한 So? So? The 펜스 was blue 그래서 1,2,3,4,5 중에 5죠 그 중에 A,B,C 중에 B죠 그렇죠 OK 어떤? 파란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펜스가 알고 봤더니 블루였다가 아니고 펜스인지 알았더니 블루네가 아니죠 그렇죠 울타리가 파랑이네가 아니죠 네 OK 울타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다? 파랑이네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얘는 Make A 어떤하고 똑같은 오형식 문장인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답은 3번일 거고요 이게 만약에 나머지 애들이랑 똑같으려면 앤드류가 그려줬는데 누구한테 그려줬다? 네 울타리에게 그려줬다 뭘 그려줬다? 블루를 그려줬다 울타리한테 자 블루야 하면서 그려줬다 아니요 아니죠 So The fence was blue 됐습니까? 얘만 오형식이네요 됐습니까? Please bring 좀 갖다 달랍니다 whom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some 아이스크림을 4형식이죠 나에게 아이스크림 좀 갖다 달래요 그럼 나는 아이스크림입니까? 아니요 펜스는 파란색입니까? 아니요 네 네 아니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거란 말이지 그렇습니까? 내가 스파게티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음악입니까? 아니요 펜스가 파란색입니까? 네 네 네 네 오케이 지가 틀렸 The stranger asked us some questions 낯선 사람이 물었죠 네 누구한테 네 무엇을 몇 가지 질문을 물어봤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이 된거죠 아니요 됐습니까? 그럼 얘 또 사형식인거죠 됐습니까? 사형식이 아닌 녀석을 골라내라는 얘기였네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뭐가 어려울 수 있냐 문제의 출제 의도가 어려울 수 있는데 맞아요 글쎄을 못챘어요 끊어있기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늘 얘기하자 끊어있기를 하라 그렇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내가 설명했던걸 선생님이 얘기했던걸 함 적용 선생님 뭐라고 뭐하더라 이거 자른 다음에 뭐하더라 뭐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어? 얘가 좀 다른거 같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말의 순서를 써라 뭐 약간 뻔해 보이네요 네 엄마가 샀네요 네 오케이 그래서 whom이 왔어? 왓이 왔어? 왓 그렇죠 새 운동화를 사줬네요 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모날렉스 4 알렉스 그렇죠 바이는 지금 몇영식으로 전환됐는데 4에서 3으로 전환됐죠 4에서 3으로 할 때 전시사 받는 사람 앞에 뭘 쓴다? 4를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I ask a question of you? 이러죠 내가 너에게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아 참 이거 하다가 생각나서 그런데 생각나지 말지 그치 뭐 할까? 미리 만들어 놓으면 참 좋은데 그치 미리 만들어 놓은게 있을거야 아마 아니에요 어디갔어? 이겁니다 뭐야 아 얘가 바꾸라고 하면 움직여서 왜 놀래 일부로 그랬냐? 야 진짜 어 어 왜 저래 왜 저래 어 뭐라고 저래 어 없는거 같애 없는거 같애 왜 너 몰라 여행도 파주공이 있나 혜파리가 뭐야? 혜파리가 뭐야? 혜파리가 어데류냐고 가득한 그림도 아닌데 홍윤 혜파리는 원생붕 아니 원생붕물인가인데 원핵? 원핵? 원핵도 아니고 아 잠깐만 음 원핵이야 응? 그게 뭔지 몰라 뭐라고? A, G, C 아 A, H, C A, H, C C A, H, C A, H, C 다같은 거에요 다같은 거에요 오케이 그래서 I asked a question for the test 어디가 틀렸죠? I asked a question for the test 호흡 호흡이 틀렸죠? 네 호흡을 대신 뭐 해야되요? 호흡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이러면 뭔가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 들어요? 약간? 낚이는 기분 들지 않아요? 그렇죠 낚인 기분이 왜 들까요? 낚였으니까요 낚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선생님이 공부를 왜 안다? 낚이지마라 낚이지마라 100만원 결제하고 됐습니까? 나는 아싸 500만원 벌었다 이러는거죠 다 사기당했어 나한테 지금 됐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죠 네 내가 하고싶은 얘기 결국은 뭐야? 에스크 그쵸? 에스크는 아이 포가 왜있어 아 내 포 오는건 알아 이거 뭐 메이크나 바이나 이런게 포야 에스크는 오브야 막 이런 애들 있단 말이죠 여기 오브 쓰면 뭐 되는지 알아? 네 내가 물어봤는데 뭘 물어봤어? 한가지 질문을 했죠 누구한테 시험한테 물어보는거 시험도 아니고 아니잖아 시험한테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 아닌거죠 전혀 이 문장에 하고싶은 얘기는 내가 뭐했단 얘기냐 하면은 내가 한가지를 물어봤대 그쵸? 왜 물어봤대 시험에 대한 그쵸? 그 시험치 시험문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게 있어서 뭘 물어봤단 얘기가 되는거야 그러니까 아 에스크 뒤에 왜 포가와 무조건 오브지 이러면 안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형식전환이니 뭐 전지상 몰쓴이는 얘 뒤에 이 질문을 받을 사람이 올 때 오브 와야된다는건지 무조건 이 뒤에 포가 오면 안되라고 공부를 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진짜 알까? 네 오케이 낚이지 마세요 그래서 네 정보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무조건 오브는 아닙니다 지금은 뭐 단순히 문제를 푸는거기 때문에 뭐 그런식으로 쉽게 풀어도 되겠지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9번 팀은 그녀에게 슬픈 소식을 말해줬대요 그쵸? 누가 팀은 누구한테 그녀한테 무엇을 슬픈 소식을 뭐해줬다 말해줬다 다음보니까 A한테 B를 말해주자네 네 그쵸? 그러면 여러가지 말해주다가 있는데 당연히 뭐 밖에 안돼? 텔 텔밖에 안되는거죠 그쵸? 이런 말해주자는 됐습니까? 그러면 모두 고르라고 왜 했을까? 그니까 이게 얘를 면역식으로 해도 되고 사형식으로 해도 되고 삼형식으로 해도 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일단 1번 맞네요 그쵸? 팀이 톨드했다 whom her what the sad news 그쵸? 지금 4형식으로 되어 있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3형식으로 잘 바꾼게 쭉 보니까 to 있는거 보면 되겠네 팀이 톨드했다 무엇을 the sad news 누구에게 to her 그녀에게 tell은 give처럼 to를 쓰는거죠 오케이 2번 문장 되게 웃기죠? 팀이 말했는데 누구한테 말해줬어? 저 슬픈 소식한테 얘기해줬죠? 네 누구를 얘기해줬어? 그녀를 그쵸? 슬픈 소식한테 그녀를 얘기해줬다 한탄지 소설도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팀이 그녀를 이것도 똑같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네 그쵸? 팀이 말해줬다 누구를 말해줬다 그녀를 말해줬다 누구한테? 슬픈 소식한테 됐습니까? 이거 둘다 말하는 똑같은 뜻으로 안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엉뚱한 전지사 써서 안 되는 거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TO DO가 하는 역할과 똑같은 것을 하라고 했네요 네 끊을게 해보고 뭐 이게 1,2,3,4,5 중에 뭐냐 뭐 이런 거 따져보면 되겠네 네 케이트 asked me to stay with her 케이트가 뭐 했냐면 케이트가 asked 했죠? 누구한테? 나에게 미한테 무엇을? 그녀와 함께 머물러 달라? 는 것을 그러면 얘는 1,2,3,4,5 중에 뭐고 뭐고 ABC 중에 C C인거죠 그쵸? Want A to do 됐습니까? Ask A to do 케이트가 나에게 그녀와 함께 있어달라고 요청했다 됐습니까? 그럼 O에 C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결국은 얘가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가 케이트가 주어고 에스크가 동사고 미가 목적어고 얘를 보고 뭐라그래요 목적어고 목적어고 고어라고 하는거죠 네 오케이 그러면 He called his cat kitty He가 콜드 했네요 네 그쵸? What? His cat What? Kitty So So His cat was kitty 그쵸? 얘 똑같네요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m caught a big fish Sam이 뭐했다? 잡았다 잡았다 무엇을 A big fish 그래서 얘는 그냥 뭐 목적어죠 목적격 보호가 아니죠 그 다음에 She found the map wrong 그녀가 뭐했다? She found the map wrong She found the map wrong 무엇을 파운드 했어요? The map The map을 파운드 했죠? The map The map의 상태가 어떻다는 사실을 잘못됐다 그쵸 그녀는 그 지도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So So The map wasn't wrong 그치 넌 틀렸었다 그래서 얘 또 맞네요 목적격 보호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want you to learn English 나는 원하죠 네 누구를 원해 You를 원하죠 You가 어떤 행동하기를 원해 To learn English I want you to learn English 그래서 얘도 또 맞네요 됐습니까? 게다가 또 똑같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5-A였는데 A는 5-A였고 C는 5-B였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명사인 경우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인 경우 투부정사인 경우 투부정사인 경우도 결국은 투부정사가 무슨 적용법이기 때문에 명사적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 이거의 일종이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목적 보호가 명사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크게 보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Would you mind 당신은 뭐 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문 닫는 것을 그렇죠 그럼 얘는 1-2-3-4-5 중에 3이죠 얘하고 똑같은거죠 B하고 A하고 똑같은 둘 다 한 명씩 문제 됐습니까? 네 그러면 A, C, D네요 됐습니까? 그리고 5번 오케이 보겠습니다 아저씨 거기서 주무시면 안됩니다 아 이거 뭐 몰라 몰라 뭔 말인지 몰라 왜 이번에 이건 돛대 마트인잖아 어 딱 맞죠? 네 난리 난리 잘 가다가 얘는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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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렵다 너 어 이것도 이것도 그렇네 그래서 설명 듣고 알겠습니까? 확실해? 확실해? 네 그럼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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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 Islamic 그렇게 만들어 나 pegar 의미나 ensen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달라고 눈이 그런가 오케이 얜 왜 제가 뭐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알겠죠 얜 이제 다 외웠나요 지금 다 외웠보게 했는데 죄송해요 그 다음에 누구도 안골랐어요? 4명 4명은 잘못 골랐다 얜 왜 A 목적교 구하는 줄 몰랐어요 몰랐다 A? 이거 A인데 4A 얜 왜 출제의조를 파악을 못했어요 얜 왜 출제의조를 파악을 못했어요 아니 형식이라고 얘기해야지 특히 역할이랑 목적교 구하니까 뭐라고? 목적교 구하니까 저런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아직 모른대요 오케이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세요 The music sounds wonderful 그 음악은 어때 들린다? 놀랍게 들린다 그쵸 멋지게 들린다 뭐 원더풀하게 들린다 뭐 훌륭하게 들린다 뭐 훌륭하게 들린다 얘 대신에 못 써도 되는 이즈 써도 되는 이즈 써도 되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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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도 되잖아 The coat will keep me warm 그래서 디스 코트가 뭐 해줄거다 킵 시켜줄거랍니다 누구를? 나 어떤 상태로? 웜한 상태로 그래서 1,2,3,4,5 중에 뭐고? 5 다시 B죠 됐습니까? 이 코트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것이다 지켜줄것이다 뭐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오케이 Keep a up done Make a up done 우영식 So you will be warm 그래 넌 따뜻해질거야 오케이 1,2,3,4 가 아니고 1,2,2,3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중이냐? 라고 물었네요 I'm going to the supermarket 나 슈퍼마켓 가고 있는 중이야 A가 뭐가 틀렸대죠 지금? 네 그 다음에 B는 삼형식으로 바꾸라네요 자 그러면 A가 뭐가 틀렸는지 보겠습니다 My mother told me buying some milk 엄마가 나한테 말했는데 뭐하라는 것을 말했어? 우유 좀 사라? 네 것을 그래서 당연히 buying이 아니고 뭐라야되겠다 To buy 1,2,3,4,5 중에 O O O 다시 C 그렇죠 Want A to do Tell A to do 엄마가 나에게 우유 좀 사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엄마 말씀을 듣고 I bought some milk 네 겠다라는 우영식 문장 So를 붙일 수 있는 문장이죠 네 오케이 Can you buy me some fruit? A가 또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뭐 어디 가고 있냐고 그랬더니 스파가 가는 중인데 왜 가냐 하면 엄마가 나한테 우유 좀 사오라고 시켰기 때문이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네 그랬더니 A가 아 그럼 가는 길에 과일 좀 사줄 수 있겠니? 라고 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어떤 기대를 품고 묻고 있어? 예스라는 대답을 예스라는 대답을 예스라는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이렇게 묻는 거가 어디서 티가 나요? 여기 썸이 있죠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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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한테 과일 좀 사줄 수 있겠니? 그랬는데 이거 4형식인데 지금 3형식으로 바꾸라 했으니까 Can you buy what? Some fruit Some fruit For me For me Can you buy some fruit for me? 예 오케이 틀렸다 하세요 됐습니까? 그럼 넌 재시험 아 됐습니까? 딱 걸렸는데 재시험이네 그래서 아 처음에 E야 붙어버렸는데 흐흐흐흐흐흐 근데 솔직하게 이번에 보니까 뭐 수능에서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0점 처리되고 이게 맞는 친구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요?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정과목 0점 처리될 위기에 처한 학생이 있다던데 게다가 수시 대학으로 아니 대학 수시로 붙었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저만 맞춤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대로 0점 처리 원칙대로 0점 처리해야 될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재시험 오케이 오 아 원칙때문에 해야되면 Can you buy some fruit For me 자기 양심껏 하는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는 것은 이거 가지고 무슨 말 하고 싶은지를 우리 정 이제 이런 문제 많이 틀린 친구들은 얘를 가지고 우리말로 쭉 쓰고 나서 걔를 이렇게 칼 칼질하고 나서 배열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미가 있고 에스트가 있고 더클럽이 있고 투가 있고 시가 있고 조인이 있으면 어디갔어 이거 어디갔어 이거 에? 왜 없어? 왜그래 자 옛 우리말뜻을 다 먼저 쓰겠습니다 칸이 좁아서 여기다 쓸게요 안 써서요 자 그러면 누가 누가 뭐했다 겠어? 이거 그녀가 요청했다 누구한테 나한테 나에게 무엇을 그 클럽에 가입하라 이것을 이거죠 네 됐습니까 그녀가 그러면 그녀가 요청했습니다 she asked she asked she asked whom me she asked me what to join the club to join the club 그러면 만약에 내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so so i i joined the club 됐습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중에 뭐고 5 5 중에서도 C C죠 Wantzes a 2 2 Ask A 2 2 렙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도 우리말call지 했으시면 뭐 이거 바로 가면 되겠죠 누가 뭐했다 파커씨가 뭐했다며 floor 그쵸 가르친다 누구에게 ổce하게 무엇을 pe를 mrf开rt tiIlise us pe 만약에 여기 뭐가 하나 더 있을수도 있죠 여기다가 그쵸. 여기에 여기에다가 animation 이렇게 춤 표하고 뭐하나 더 있을수도 있죠? 뭐하나 더 있다면 뭐가 더 있을수 있죠? 2 2가 더 있을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만약에 2가 더 있었다면 Mr. Park teaches PE to us 이렇게 장문해야 되겠죠? 어디어디어디 Mr. Park teaches us Mr. Park 그쵸 클럽이 올해 11월 7일부터 이렇게 쓰기로 했죠 아 그렇게 썼어요? 맞잖아 그러니까 제일 선생님이 열받게 하는 유형이에요 선생님 시험쳤는데요 학교에서 중론고사 기말고사 쳤는데요 막 클럽에 B를 P로 써가지고 틀렸어요 막 이릅니다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거같애 차마 쥐이고 싶었죠 아 저렇게 다있으면 쉽겠죠 학교시험이 뭐 장난인가 싶겠죠 그쵸? 그쵸? 좀 맞아야되는거죠 그래서 요새 점수 좀 차렸잖아요 조금 차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신수준이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 올라온거같애 14문제 틀린다 7문제 틀린다 7문제 틀린다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어이구 잘했네 칭찬해야되겠네 어이구 우냐우냐 어떻게 뭐 둥기둥기라도 좀 해줄까? 미친새끼 자 간접목적어 다시 말하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whom에 대한 대답을 뭐해라 암만 길어봤자 한다래죠 암만 길어봤자 한 다음에 사명식으로 하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I got showed at the whom My brother 그쵸? What? My favorite photo 그쵸 나는 나의 브라더에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보여줬다죠 네 그럼 My brother 암만 길어봤자 힘 힘이죠 힘 I showed him my favorite photos 그러면 이거 힘으로 바꿔서 3형식 하라 했으니까 I showed my favorite photos to him 됐습니까? To him 하면 되겠죠 photos to him I showed my favorite photos to him 내가 제일 좋아하는 photos를 to him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이건 두가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how는 4형식을 3형식 할때 전차 2를 쓴다 이거고 My brother 암만 길어봤자 힘 이게 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자 6번 7번 그래서 밑줄 친 우리말 ab 나는 작은 마을에 산다 하고 나의 담요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를 명작 하라 그랬구요 그 다음에 가보면 뭐가 틀렸네 잘 찾아봐래 제일 짜증나는 유형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첫 문장 바로 작문하면 되겠습니다 인하고 타운을 써서 나는 작은 마을에 산다 라는걸 하라는데요 나는 산다 나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니까 시제는 참석 그쵸 나는 삽니다 i live where in a small town 그럼 뭐 in a little town 하든지요 i live in a small town i live in a small town i live in a little tow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의 담요는 부드럽게 느껴진다 이거 딱 봐도 나의 담요가 부드럽게 느껴지면 결국 나의 담요는 너 그 초인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가 마이 블랭킷이 뭐한다 1 으 아 됐습니까 어 어떤 소프트 하든지 뭐 스무드 하는지 5 소프트와 소프트 이상하게 써진거 같네 페이저 소프트 페이저 스무드 됐습니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틀린거 찾아 산발리를 떠나보겠습니다 오케이 i live in a small town our house is 집이 있답니다 where 에 대한 대답이네요 어디에 near the night 우리의 집은 호수 근처에 있다 my room is upstairs 뜻이 뭘까요 위층 그쵸 위층입니까 네 그쵸 위층입니다 그러면 얘는 만들어질 때부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where 그러면 이건 몇 형식이야 일형식 일형식이에요 이거 그렇습니까 내 방은 위층이다 선생님 내 방은 위층이다 니까 이거 이형식 어떤 것이 것이다 된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영어로 생각했을때 위층에 있다라고 봐야되요 내 방이 위층인 위층이다는 아니잖아 내 방이 위층에 있다라는 얘기 하는겁니다 뭐 틀린건 없구요 i have 내가 갖고 있는데 뭘 갖고 있대요 a lot of things a lot of things 문제없나요 네 in 그 다음에 in my room 내 방에 뭐 나는 내 방에 물건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문제 없어 보이구요 i love the things very much the things 대신에 dame이 왔네요 만약에 여기에 it이었으면 틀렸겠죠 i love the things는 여러개니까 dame으로 받아야죠 그렇습니까 네 나는 그것들을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제 지방에 있는 물건 자랑 있죠 지자랑 하는거죠 my backpack looks nice 그래서 내 가방이 어때 보인다 써져 보인다 looks 대신에 못 써도 돼 이제 써도 되니까 여기 nicely 했으면 틀린거죠 네 nice 했으니까 아무 이상 없구요 2형식 문장 감각동사로 바꿔놨지구요 그 다음에 더 초콜릿 언더 데스크 그래서 뭐 어떤 뭐가 책상 위에 있는 초콜릿이 그렇죠 책상이 달콤한 맛이 난데 초콜릿이 달콤한 맛이 난데 초콜릿 언더 데스크는 초콜릿을 뒤에서 뭐 해줄 뿐 주인공은 누구다 초콜릿이다 책상 위에 초콜릿은 앞만 길어봤자 그쵸 이게 만약에 뭐 더 더 더 만약에 디앱블를 쓰였다 치자 디앱블더 데스크였으면 데이죠 그때는 여기에다 S를 못붙이죠 근데 더 초콜릿은 단수니까 여기 S 붙인거 아무 이상 없고 그 다음에 또 감각동사 뒤에 It is sweet 하고 있죠 The chocolate is sweet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이상 없구요 그 다음에 My blanket feels soft 했구요 그 다음에 The flowers은 flowers인데 어떤 flowers By the bed 그쵸 그래서 침대 옆에 있는 꽃들 앞만 길어봤자 네 데이니까 여기에 S 붙여 안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요 데이 스멜 굿 그쵸 됐습니까 아무 이상 없네요 여기 WELL 했으면 틀리는 거죠 됐습니까 또 감각동사 뒤에 또 현동사 왔습니다 데이 are 굿인거죠 The flowers are 굿입니다 결국 쉽게 얘기하면 꽃들이 좋은 향기가 난다 그 다음에 All these things make me happy 그래서 All these things 앞만 길어봤자 데이고 데이 뒤에 makes 아니고 make 온거 좋고 그 다음에 make a 어떤 이라는 이번에도 5형식 문장이 등장했네요 네 됐습니까 이 물건들이 모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So I am I am happy 라고 말할 수 있죠 여기 해피 리어스는 틀렸죠 됐습니까 그 다음 말을 행복하게 만들어온다 Today 오늘 I am going to ask 내가 뭐 할 예정이다 ask 할 예정이다 누구에게 My mother에게 뭐하라는 것을 To bring me more flower 나한테 꽃을 좀 더 갖다 달라 는 것을 그래서 ask A A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O 다시 O 다시 C 됐습니까 오영식 문장에서 잘못된 거죠 오늘 나는 요청할 예정입니다 엄마한테 꽃을 좀 더 갖다 달라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클러프씨 지 뭐뭐 뭐 못 들렸어 너 잘못 먹인 거야 진짜 나는 얘야 피가 아니고 빚이 않니 이렇게 써줬어야 됐나 so 서수형은 이제 정축발축하고 있어 근데 전에는 아예 못썼는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분발해봐 알았어 서수형이 목적이다 서수형을 고렇게 하고 저렇게 한 다음에 그렇게 해야되겠지요 여기서 글루건 냄새가 나요 글루건 냄새가 나요? 미안 오케이 그러면 한번 달려가볼까요 또 어? 달리지 마세요 오케이 그래서 규현은 규현은 26살 되셨어? 러닝 1번이요 2번이요 러닝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요 2번이 뭔데 동명사 좀 세련되게 얘기하는데 그쵸 새로운 언어 배우는 것 배우기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규현이 좀 세련된 중학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련된 중학생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련돼요? 너 언제 세련된 중학생이 되려? 좀 클럽 푸시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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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제가 제가 보라고 한거에 이게 안나왔죠 그쵸 열심히 보셨는데 열심히 진짜 봤는데 그쵸 별게 없었죠 잘했습니다 뭐 공부한거죠 뭐 됐습니까? 그래도 그냥 하트사에서 썼는데 어 잘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그래서 되게 밑에 있었어요 네 밑에 있었어요 자 여기에 나오는 설명을 할겁니다 맞습니까? 자 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현재와 현재진행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건 미래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이런거나 아니면 뭐 이런거나 뭐 아니면 뭐 이거 대신에 또 이걸 쓸 수도 있죠 이런걸 써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걸 배웠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단순한 현재 시제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형태를 가지고도 뭐를 표현할 수 있다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뭐 그래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난 미래를 어렌지 먼트나 well-planned future 라고 합니다 잘 계획된 미래라는 뜻인데요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뭐 이거 현재진행이니까 해석을 하면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형태를 띄고 있지만 뭐뭐 할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됐습니까? 이 경우에는 미래에 있을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에 대한 대답인데 when에 대한 대답인데 tomorrow와 같은 말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next week나 이런 말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메리는 다음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막연하게 메리가 어 나 새로운 일 시작할 거야 가 아니고 어디 가서 면접을 받고 그 면접에서 합격을 했고 네 됐습니까? 월급을 얼마 받기로 했고 무슨 일을 하기로 다 끝난 상태에서 얘기하는 경우에 어떻게 얘기했냐 매리 locked 매리 그러니까 넥스트 위크가 없으면 이거는 메리는 새로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현재 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근데 여기에 next위크가 오니까 어? 갑자기 언제일로 바뀌었어? 미래로 바꿨죠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현재진행 하고 있는데 여기는 왜 미래지? 아 다음주에 시작할 계획이다 모든 계획이 다 되어있는거구나 어 넌 계획이 있구나 이제 너무 많이 재미없다 그랬죠 안할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게 제 특징이죠 됐습니까? 이것도 나는 내일 집으로 비행기 타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는 I will fly home 이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 I will fly home 이라든지 I am going to fly home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된다라는 얘기냐면 I am flying home 이렇게 하면 나는 집에 비행기 타고 가고 있는 중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 뭐가 오니까? tomorrow가 오니까 비행기 타고 갈 계획이다 비행기표 샀어 안 샀어? 샀어요 샀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만 되면 끝난다 내일만 되면 계획되어 있는데 내일만 되면 계획들이 착착 되어 간다라는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런 것도 다 나머지는 다 마찬가지 얘기들이 좀 나와요 여기도 뭐 그 다음에 다른 얘기 하고 있는데요 다음 여름방학은 7월 5일 날 시작해서 8월 6일 날 끝난다라는 표현을 아직도 7월 5일이 안 됐고 8월 6일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무슨 시제를 쓰고 있어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 이건 어떤 경우에요? 여러분들 새 학년이 시작되면 학교에서 뭘 나눠주죠? 좋아서 이거 이번에는 뭐냐 이게 이번에는 뭔 설명할 거냐 하면 현재 시제로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를 보고는 fixed time table 이라고 합니다 fixed time table fixed time table 상에 있는 미래는 무슨 시제로 표현이 가능하냐? 이와 같이 현재 시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fixed time table이 무슨 뜻인데? 계획된 시간표 오케이 테이블이 탁자란 뜻 말고 뭐도 있다? 표란 뜻이 있어 타임 테이블이 뭐야? 시간표죠 fixed의 뜻은 고정된 고쳐진이 아니고요 고정된 이란 뜻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딱 정해진 시간표 상에 있는 미래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시제로도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차가 몇 시에 도착할 거다 이런 거 됐습니까? 기차 시간표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the train will arrive 해도 되지만 the train arrives 해도 미래가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 나는 내일 낸시와 점심 먹을 계획이다 라는 표현을 I am having lunch라는 걸요 여기까지만 하면 나는 분명히 지금 현재 낸시와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뭐가 오냐면 tomorrow가 이렇게 뜨고 와 그러면 모든 계획 어디서 먹을지 딱 약속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뭘 먹을지도 뭐 정했을 수도 있고 됐습니까? 예약했단 말인 거죠 모든 계획이 끝났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저는 답이 없네 자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이 부분에 지니의 가족이 서울에서 뉴욕으로 이사 가는 중이던데 여기에 in a few days 했듯이 며칠 후에도 며칠 후에 서울에서 뉴욕으로 이사 갈 계획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현재 진행형으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뭐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동이야 who will be able to learn 해서 왜 이거 be able to랑 바꿨을 수 있는 게 뭐지? can이죠? 그럼 will can은 왜 안 되지? 조동사는 한 문장에서 두 번씩 한 동사에 됐습니까? 동사 하나에 조동사 몇 개? 한 개 됐습니까? 그래서 will can learn은 안 된다 이거 조동사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미래의 능력을 얘기할 때 다시 말하면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will be able to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제가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왜 이지어가 왜 안 됩니까? 다솔 왜 안 되나요? 뭐지 이름이 아니에요 more easily가 뜻이 뭐고 더 쉽게 더 쉽게가 꾸며주는 말이 뭐야? 더 쉽게 영어죠? 아니요 더 쉽게 배우자 그렇죠 동사를 꾸미고 있죠 얘가 하는 일이 동사를 꾸며주려면 무슨 씨라야 돼? 어찌 씨라야 돼? 부살아야 되죠? 어찌 씨라야 되죠? 이지연은 형용사라서 그래서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더 쉬운 배워 더 쉽게 배워 더 쉽게 배워 됐습니까? 그 다음에 트위아 롱 하고 같은 말은 뭐가 있노? 비 미스테이크 비 미스테이크 요렇게 합쳐서 비 미스테이크겠지 유아 미스테이크겠지 유아 미스테이크겠지 해 그러면 반댓말은 뭐가 있노? 라이크 그렇죠 반댓말은 라이크 그 다음에 같은 말로는 음 뭐 false라든지 또는 자 일단 라이크하고 같은 말 하나 더 하면 correct가 있습니다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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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correct에 반댓말은 뭐가 있다? incorrect incorrect 이건 incorrect는 틀린이구요 correct는 맞는 옳은 됐습니까? 근데 미스테이크는 조금 명사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스테이크가 같은 말로는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형용사들만 모아주는 게 좋겠어요 wrong false incorrect 전부 다 어떤 식으로 틀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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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right correct 올바른 맞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more easily가 안되는 이유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easier가 이번에는 뭘 꾸며주고 있습니까? time time이죠 더 쉬운 시간이죠 그럼 무슨 시 와야 될 짜리니까 이번엔 어떤 시 와야 될 짜리니까 이와 같은 부사가 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일부가 쉬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시 쓸 짜리인지 어찌 시 쓸 짜리인지 잘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빈아 because 하고 because of 를 비교해 주세요 어 일단 because는 뒤에 주어진 사가 나오고 누가 뭐 한다가 오고 because of는 because of는 뒤에 it이 와요 ok her age 앞만 길어봤자 it이죠 because of it 그것 때문에 그녀의 나이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동일한 문장을 because로 누가 혹시 한번 만들어 봤나요? 네 했는데 어 그러면 일단 발표시키는 건 그렇고요 because를 써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because 진희 진희 진희즈 에이지 어 뭐 그런 것도 좋죠 because 진희 이즈 영걸 댄 진영 됐습니까? 이런 게 좋겠죠 because 진희 이즈 영걸 댄 진영 됐습니까? 그녀의 나이 때문에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진희가 진영이보다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됐습니까? 아니면 뭐 because 진희 이즈 영 이래도 되겠고요 어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은 그녀의 나이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잘했습니다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실력이 늦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세 이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뭐였어요? 6세 이하의 어린이 Children Under Six 6세 이상의 어린이는 Children Over Six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규현아 왜 여기에 돈 덧전트가 왜 못오고 돈트가 와야 돼? 찔들어는 응 질드러는 자 이 문장의 뜻이 6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의 뇌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의 뇌가 알아차리지 못한다죠. 그러면 여기에 don't notice의 주인이 누구야? the brains죠. 그러면 the brains는 여기 이런 거 달려있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day죠. 그쵸? 그래서 they don't notice, brains don't notic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가 뭐기 때문에? the brains라는 독서형이기 때문에 doesn't가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6세 이하의 아이들의 뇌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동희야 difference는 뜻이 뭐야? 다른 그럼 품사는 뭐야? 명상 그러면 얘의 형용사형은 뭐야? difference 그렇죠 형용사형은 다른 이란 뜻의 어떤 difference different 그럼 부사형은 뭐야? different differently 다르게 됐습니까? difference different differently 됐습니까? 그럼 deeper도 있는데 그럼 더 오 difer의 뜻은 뭘까? 다르게 다르게 아아 아 얘는 구별하다란 뜻입니다. 네 뭐 그튼 참조를 알아주시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없네요? 그 다음에 김다솔 왜 languages가 아니고 왜 R가 아니야? 왜 every languages are the same이 아니고 왜 every languages is the same이야? every는 단수로 칠해서 every 뒤에는 그렇게 안하고 간단하게 하기로 했죠 every 뒤에는 every book과 every money 이렇게 가능하죠? 네 딱 맞으면 되겠죠? 네 every money가 아니죠 every book 밖에 안되죠 그 말고 세수 있고 단수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 소프라진히 스피킹 앵글리시 이즈 이지 오케이 음 이렇게 초이야 스피킹 앵글리시 이즈 이지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 그쵸? 그쵸? 그러면 좀 더 영어를 쓰는 사람 원어민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바꾸면? 선생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다. 오케이. 규현? 오케이. 그것보다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It is easy to speak English. 알겠습니까? 네. 가주어 진주어 구분을 쓰면 된다는 얘기에요. 됐습니까? It is easy to speak English. 영어를 쓰는 것은 쉽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 답이나 It은 1, 2, 3 중에 뭐야? It이요? 비인팅 주어다. 비인팅 주어다? 음... 그러면은 날씨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시간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럼 밝다 어둡다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럼 뭐야? 날짜 얘기하는 거야? 아니요. 그럼 무슨 짓 뭐야? 비인팅 주어? 비인팅 주어? 비인팅 주어? 비인팅 주어? 비인팅 주어? 아...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비인팅 주어? 라더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래. 가주어? 아니요. 가주어도 아니야? 인칭 대명사예요. 인칭 대명사요? 예? 인칭 대명사요? 네? 울타컨이 걸려들었어. 네? 그럼 인칭 대명사면 못해지고 왔는데. 아, 아니. 잠시만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진정해 진정해. 아니요. 진정해 때리러 안가. 오오오오오 그래서 진이의 영어는 쉽지 그녀의 영어는 한국어 거의 한국어 6. 다주었나? 다주었다! 너 진짜 주워 어딨어? 그래서 이 순 뭐고 인칭 대명사고 뭐 대신 오왔어? 그쵸 스피킹 잉글리시 대신 왔죠 포허 스피킹 잉글리시 이즈 저슬라이크 스피킹 커리안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습니까 스피킹 잉글리시 저슬라이크 스피킹 커리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초이야 여기서 라이크의 뜻이 뭐야 저슬라이크 스피킹 커리안한테 라이크의 뜻은 좋아 하답니까 아닌데요 모모처럼 이죠 모모와 비슷한이죠 전치사죠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죠 unlike죠 unlike 무슨 뜻이다 모모와는 달리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디슬라이크도 있는데 디슬라이크의 뜻은 뭐예요 싫어하다 싫어하다죠 디퍼런트 자 얘 지금 여기 오른 녀석이 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전치사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 different는 아니야 디퍼런트 형용사잖아 물론 뜻은 뭐 비슷해 보이지만 like 어떤것 하면 어떤것 같은 이구요 unlike 어떤것 하면 어떤것과는 다른 입니다 반대말 여기서 반대말은 unlike 입니다 뭐뭐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이야 스피킹은 일본이야 일본이 동명사다 예 알겠습니다 아 아따 동명사죠 말하는것과 비슷하다 영어를 말하는것은 한국어를 말하는것과 딱 비슷하다 그러면 뭐 얘는 뭐 코리아는 무슨 랭귀지인거야 얘한테는 네이티브 랭귀지 그렇죠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언거죠 모국어 머더통 이라고도 합니다 머더통 엄마 혀 라고도 합니다 머더통이 네이티브 랭귀지란 뜻이에요 엄마 혀가 아니구요 엄마 혀가 아니구요 그렇습니까 예 뭐 교과서 만드는 회사중에서 머더통이 있죠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가다가 왜 differently 왜 different가 왜 안되냐 규현아 왜 뭐 after six however children's brains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and foreign language differently 왜 different가 왜 안됩니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나 6세 이후에는 아이들의 뇌가 뭐한다 understand 하죠 무엇을 understand 한대요 their native language와 foreign language를 다르게 이해한다죠 그쵸 어찌 한다 다르게 이해한다 근데 사실 얘 different 해도 돼 오케이 얘를 몇 정식 동서로 봐도 돼 이게 make a 어떤 처럼 봐야 되는거에요 다르다란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래도 되기 때문에 different가 와도 되긴 합니다 이게 본문의 differently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이 뭐기 때문에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지금 부사가 와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김다솔 for this reason 에 대한 얘기 진영이가 어린애였어 나이가 많은 애였어 진영이가 어린애였어 나이가 많은 애였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진영이가 어린애였어 나이가 많은 애였어 나이가 많은 애는 영어를 익히는데 좀 어려움을 겪습니까 쉽게 익힙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한다란 내용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거의 다 얘기했습니다 진이네 가족이 이사하는 중이다 인줄 알았더니 이런게 맛있으니까 이사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뉴욕으로 enough days 며칠 후에 그래서 진이는 꼬맹이 다섯살 콧찌찌이고 진영이는 두 배나 나의 다섯살이나 차이가 나네 됐습니까 열 살이다 누가 영어를 더 쉽게 learn 할 수 있게 될 것인가 배울 수 있게 될 것인가 if we chose 진영 몇살짜리 진영 10살짜리 진영이를 골랐다면 나이가 많으니까 좀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다면 you are wrong 네가 틀렸어 됐습니까 잘못된다 그러면서 몇살짜리 진이 5살짜리 진이 we'll have an easier time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이다 더 쉬운 시간을 보낼 것이다 뭐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언어와 함께 라는 얘기는 with her new language가 여기서 뭔거야 뉴욕에서 쓰는 English인거죠 with English인거죠 이건 영어와 더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have가 뭐를 겪다 라는 뜻으로 쓰겠습니다 됐습니까 더 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영어와 왜 얘가 더 어리기 때문에 못할 것 같은데 이러고 이제 it is because of her age 뭐때문에 진이 we'll have an easy time with her new language with English인 이유가 뭐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나이 덕분이다 나이 덕분이다 됐습니까 6세 이하의 아이들의 뇌가 뭐한다 알아차리지를 못하죠 그렇죠 너무 멍청해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뭐를 못 알아차려요 차이점을 못 알아차리고 뭐가 다른지를 생각 안한단 말이야 뭐 사이에 뭐 사이에 차이 그들의 모국어와 그리고 외국어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럼 걔들 머릿속에는 책상 데스크인거야 말씀상 응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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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막 떠오른단 말이야 걔들 머릿속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잖아 아씨 그 정보가 뭐였더라 내 정보가 뭐였더라 이런데 걔들은 정보가 인포메이션이고 인포메이션이 정본거야 그냥 오오 그러니까 뭐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건전지라 그러기도 하고 배터리라고 하고 여러분 배터리는 잘 알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떨 때 건전지라고 불렀다 어떨 때 배터리라고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같은 단어인거야 그냥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단 말인거에요 애들한테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for them 여기 몇살짜리 for them 인거야 여기 여섯살 이하의 그들에게는 이 뜻인거야 이거 그렇습니까 for them은 for the children under 6 대신 온거에요 for the children under 6 6 육세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every language is the same 모든 언어가 다 그게 그런거야 됐습니까 네 몇살짜리 누구한텐 여섯 다섯살짜리 지니에게는 for 지니의 뜻은 누구누구에게는 뜻이야 누구로서는 지니로서는 speaking English is 영어를 말하는 것이 쉽다 됐습니까 for her 몇살짜리 누구한테는 다섯살짜리 지니에게는 speaking English is just like speaking Korean 영어를 말하는 것이나 한국어를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 됐습니까 however는 원래 위치는 여기가 낮겠죠 however after 6 그러나 여섯살 이후에는 children's brains 가 understand 한다 이해한다 무엇을 그들의 모호와 외국어를 어찌 이해한다 다른식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됐습니까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for this reason은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요 정확하게는 앞문장 대신 왔다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for this reason은 뭐 대신 왔다 because children's brains understand their native language and offering language differently 하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진영이는 진이가 아니죠 진영 will have will have difficulty 인가요 will will have more difficulty learning English than having 그렇죠 have more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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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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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have difficulty doing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갖다 I have difficulty learning English than 진희 than 진희 진희 그렇습니까 진희 진희 보다 한글을 배우는데 관심이 적을 거다 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관심이 더 있을 거다 아니죠 네 more difficult 여기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너는 his native language 뭘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는대요 한국어 익히는데 더 어렵답니다 진희보다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만큼이나 많은 어려움을 얻을 거랍니다 뭐를 하는데 있어서 영어를 배우기 누구만큼이나 그러면 진희가 배우기 어려워하는 거나 진영이가 배우기 어려워하는 거나 진영이가 배우기 어려워하는 거나 그쵸 똑같다라는 무슨 끝비교 원급비교 원급비교죠 똑같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했으니까 틀린거죠 똑같이 어려울거라 했어요 as much difficulty는 원급비교 그러니까 만큼이나 많은 똑같이 어려워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뇌의 특징 6살 이전에는 애들이 천지붕감 못하니까 외국어로 금방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외국어를 금방 습득하죠 그렇습니까 모국어보다 외국어를 더 잘 배운다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외국어를 습득하기가 쉽죠 역사 이후에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다르게 인지하기 때문에 외국어 습득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금방 습득하지 못하고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점을 알아차리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진영 was born in 서울 진영이가 뭐 당했어요 태어났는 행동을 당했죠 태어났죠 왜 서울에서 Korean is her native language 마이클 is from London 마이클은 런던에서 왔습니다 Japanese is a foreign language 됐습니까 네이티브 랭귀지는 뭔데 마이클은 네이티브 랭귀지는 영어 영어 잉글란드 런던 어디에 뭐야 어느 나라에 뭐야 영어 잉글란드에 뭐예요 잉글랜드에 캡피탈시티죠 캡피탈시티가 뭔데 됐습니까 캡이조 캡 캡시티죠 캡시티 그 다음에 every child needs love 됐습니까 need가 당연히 안 되죠 all children need love 뜻은 똑같이 모든 아이들은 사랑을 빌어로 한다 라는 뜻으로 똑같죠 네 됐습니까 okay to be continued 선생님 저희 생평가 쳐요 뭐 치는데요 저희는 꿈에 대해 왜 되고 싶은지 뭐 바람이 뭐 소위평가 뭔데 내용이 꿈이요 꿈에 그러면 한글로 일단 먼저 쓰구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대충 영어로 한번 써서 선생님한테 주세요 선생님이 봐드릴게요 우리는 왜 쓸 거다 뭐 했다고 뭐 했다고 나한테 사통으로 찍어서 보내주는지 너는 안하냐 저희는 맨날 쳤나 유시지만 만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세입평가가 14과목이 있으면 5과목 이상이 그거 유시지에요 야 너 사진 있어? 안녕히 계세요 진짜? 나 한번만 보여주면 안 돼? 안녕하세요 응 음 소위평만 좀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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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한번 해줘 이렇게 해 그래 너희 돌아온다 보낸다 귀찮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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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한번 좀 해줘 그래 잘 돌아오고 있어 뭐라고? 아니 아니 아니야 아 되게 하얀색 색이다 야 근데 나의 미래 모습을 소위평가로 했는데 나는 솔직히 소위평가로 해서 조금 다른걸 나도 요리평하고 있어 할게 없어 응?